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TX, 오늘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STX 보이저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소름이 돋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STX의 경우엔 다가오는 12월 18일 유상증저청일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2만 5천원까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냐? STX의 임원진들은 800억의 유상증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청약을 다가오는 12월 18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시세를 만약 띄우지 못하면 STX 주주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2만 5천원까지는 다가오는 12월 18일까지 시세를 띄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만인 즉슨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고 지난 신저점 부근에서 신규 매집하신 분들은 앞으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2일 전에 신저가 흐름 나오고 있을 때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STX의 임원진들은 무조건 시세분출을 유상증저 청약 일정이 끝나기 전에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인 12월 18일까지 유상증저 청약...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신저가 흐름 나오고 있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드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STX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STX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씹어먹은 제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가오는 12월 18일 유상증저 청약 납입 대금일 전까지 무조건 25,000원까지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 상승 초기 금연자리의 눌림목 위치, 지금의 눌림목 자리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기 전에 빠르게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 놓으셔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25,000원 묵은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무조건 25,000원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20,000원부터 25,000원 이 강한 저항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STX의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도가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등장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STX의 정확한 몇몇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셔야겠죠? 자 STX 아직도 손실 보고 있는 분들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치로 한 번만 나와있죠? 위판으로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STX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상승초구 구매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신호 잡아드려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등가 낮춰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반등 그름 정말 이 마지막 반등 그름에서 STX 수익으로 마감시켜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STX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010-469-9671 위판으로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그리고 STX 이번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이 마지막 반등 흐름 다가오는 12월 18일 이전까지의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STX로 크게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은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1 위치나모 나와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STX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어떻게 됐어요? STX 지난 11월 1일날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9,100원 이하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하시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재진입하라고 정확하게 매집 타점 잡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난 11월 1일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서 9,100원 이하에서 매집만 끝내뒀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2만 5천원에 물렸든 3만 5천원에 물렸든 지난 신조점 부근에서 매집 끝내둬서 여러분들의 평등가 낮춰놓은 다음에 2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STX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탈출해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손실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약수익으로 탈출해라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했고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하게 STX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STX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1번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STX의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현 상승 초기 금전이 눌리목 위치해서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평등가 낮춰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 2만원부터 2만5천원까지의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탈출시켜드릴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STX 2만5천원까지 올라오고 흐름 완전히 꺾어서 상승 초기 금전까지 폭락하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상승 초기 금전까지 폭락하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나 마이너스 50%의 손실 계좌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상승 초기 금전까지 앞으로 폭락하면 이때는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STX의 매매 타점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 4일 이내로 12월 18일까지 STX의 유상 증자 청약 일정 완전히 끝나면 여러분들 앞으로 STX 밑도 끝도 없는 하락파동 정통으로 맞아서 영원히 물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완전히 끝나는 구간에선 상승 초기 금전까지 폭락한 다음에 계단식 하락크림 나오고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영원히 갇히는 만큼 STX 보이죠 여러분들? 다가오는 12월 18일 유상 증자 청약 일정 끝나기 전에 무조건 현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빠져나오라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주신 다음 STX 앞으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STX의 유상 증자 공지 한번 보시면 확정 발행가액은 11,000원 부근 현재가 15,000원보다 대략 20% 가량 할인된 가격이고 유상 증자 청약 납입일은 다가오는 12월 18일 즉 앞으로 4일 이내로 STX의 유상 증자 청약 일정 완전히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STX가 지난 신초점 부근에서 반등 흐름이 명확하게 나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정부의 13조원 2차 전지 섹터의 지원 이슈 이 이슈는 현 주가에 반영이 된 만큼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슈 바로 유상 증자 청약 일정이 있었죠 유상 증자가 발표될 때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이끌지만 청약 일정이 다가올 때는 오히려 시세를 상승 흐름으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TX에게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된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다가오는 12월 18일 날 완전히 끝나는 만큼 정말 STX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수익으로 탈출하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서 문자 보내신 다음 STX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셔야겠죠 구독이라서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 레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준 다음 STX로 확실한 수익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TX의 유상 증자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현재가 15,000원인데 여러분들이 유상 증자 청약을 통해서 11,000원 부근에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만큼 유상 증자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무조건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상 증자 청약, 납입 대금 어떻게 납입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는 STX의 유상 증자 청약 관련 대응 전략 재료 아직도 안 받아가서 STX의 유상 증자 청약 어떻게 넣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5-9671 웹폰으로 구독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STX의 유상 증자 청약 납입 대금 어떻게 납입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STX의 유상 증자 청약 관련 대응 전략 재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자료 구독 자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STX의 유상 증자 어떻게 납입하는 건지 상세하게 나와있는 이 대응 전략 재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구독 자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STX의 유상 증자 청약 대응 전략 재료와 함께 STX의 정확한 몇몇 터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자료 자유롭게 적어서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STX를 앞으로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 9671 위폰으로 구독 자료 혹은 구독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STX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세요 마지막으로 STX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 제공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인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텔레그램 방인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STX 이번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마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해서 앞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STX의 매매 타점은 문자로 확실하게 답변해드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 들어서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LS 머티리얼즈 이 종목 하나로 일주일 만에 70%의 수익 안겨 드린 만큼 지금 당장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을 잡아서 복리로 수익 쌓아 나가야겠죠 SX의 매매 타점과 텔레그램 방에서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 가져가시면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가 완성되는 만큼 지금 당장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SX의 매매 타점과 함께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텔 혹은 구독 혹은 구독 자료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010-469-9671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